오래 버티나 그래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가위바위보 원래 승부는 봐주는 게 없어야 재밌는 거예요 저도 좀 승부욕이 있는 편이에요 승부에게 나는 그런 식으로 가위바위보 보 보 진짜 우리 형은 이하 아 뭐래도 안 돼 오늘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겨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겨 몇 개 개그랜지 지금